완전 중국 딱 그 향, 중국 음식 느낌이 확 납니다. 뭐부터 먹을까요, 이걸? 편안하게 들고 둬야 되고, 빼서 썰어 둬야 되고. 향이 마음껏. 오, 귀스럽다. 와, 이거는 와, 그렇죠? 이게 소스 맛하고 잘 어울려야 되는데. 고기 익었어요? 고기 안에 괜찮습니까? 잘 익었나요? 네, 익었어요. 익었어요? 다행이네요. 익었습니다. 다행이에요, 다행이에요. 신중한데요? 이건 바로 느낌이 안 오나 본데? 무슨 향이 센 게 확 익어지는데? 무슨 향이 있는 거죠? 멸치액도씩 좀 들어갔어요. 그럼 이거를... 잘라서 먹어야지. 잘라서. 그렇지. 고추에서 빼서. 숟가락으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. 끼얹어서. 소스 듬뿍해서. 듬뿍해서. 소스도 큰데 뭐. 꽃에도 빼서. 소스 듬뿍. 그렇게 먹어야 돼요? 소스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. 육즙이랑 과즙 육즙이랑 섞여서 계속 나와요. 소스는 소스대로 맛있고. 과즙이랑 육즙이 계속 나와요. 삼겹살도 더 많이 나와요. 삼겹살도 더 많이 나와요. 삼겹살도 또 이렇게 쪄서. 다 나와요. 야, 이거 지금 흐름이 예상 바꾸러 가는데요. 달라 보였습니다. 그럼요. 김봉지 한 거야. 이거 아닌 게 아니에요. 우리가 띠엄또 먹으면 안 됩니다. 술 한 주로는 뭐. 술은 이게 더 땡겨요. 아, 더 땡겨요. 고량주. 고량주. 중식이니까 지금. 중식 배 있으잖아요. 그것도 팍 느껴져요. 젊은 취향이라면 배가 많이 고플 수 있거든요. 20대는 먹어도 먹어도 배고플 나이네요. 자, 우동이랑. 잘 어울려요? 중국식 볶음밥도 자꾸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밥을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어머, 어머, 어머. 돈까지는 잡았네요. 배도 엄청 들어갔을 때. 이것도 잡고 안주도 잡고. 아, 좋습니다. 고민되시겠어요, 다시. 이거 승부가 금방 날 줄 알았는데. 김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, 지금. 역시 김풍이에요. 술안주는 또 강해요. 강하네요. 그러니까.